와, 이게 누굽니까, 진짜 신이 내린 목소리, 2000년대 최고의 발라드 그룹, V.O.S. 박지훈 씨 아닙니다. 너는 보고 싶은 날엔 눈물 나는 날엔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야, 정말 목소리 여전하시네요. 정말 예술입니다. 진짜? 정말 저희 20대 때 우리 지현 오빠. 정말 노래 많이 들었잖아요. 열심히 저격하는 그 목소리.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. 저 그것도 한 번만,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? 데뷔곡이거든요, 15년 전. 그때 목소리 조금만 들려드릴게요.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. 내가 싫어졌단 말해요. 왜 자꾸만 나를 못 봐요. 거짓말이죠. 사랑하고 있는 게 말해요. 감사합니다.